안녕하세요 쇼미델콩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태훈이요. 짠! 덤노피크 어마무시한 피크가 나타났습니다. 존페트로치 시그네처 프라임톤 블랙 피크입니다. 얘 좀 피크치고는 어마무시한 가격대예요. 2,900원 하나에. 프라임톤 자체가 워낙 가격대가 좀 나가기도 하고요. 드림시어터 그 존페트로치의 시그네처 피크이기 때문에 여기에 양각으로 존페트로치라고 써져 있어요. 그만의 스펙트로 디자인된 피크고요. 울텍스 프라임톤 피크를 기반으로 한 재즈3 쉐입이면서 그리고 존페트로치 이름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어서 조금 가격이 좀 나가는 그런 피크입니다. 프로그레시브의 록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드림시어터의 기타리스트 존페트로치 피크인데요. 자, 얘 우선은요. 재즈3이라서요. 비터리스트들이 연주하기 정말 편하고 좀 디테일한 느낌의 그런 피킹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적합한 그런 피크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드림시어터에 팬들이 굉장히 많죠.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. 드림시어터의 존페트로치 시그네처 프라임톤 블랙!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주세요! 자, 여기가 내가 타 stands bare and here! 원자를 가지고 있는 마리 stanie 나는обы PP! 코암아에서 팀이 많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